선배님들 와 우리 광일! 광일 선배님 외에 분들 인상 부러지고 있어요 지금 점수 잘못되겠어요 우리 어떤 선배님들이 가장 네 저 저 광주일보 선배님 나머지 선배님 왜 하려고요? 나머지 선배님 왜 하려고요? 마이크! 네 나머지 광주일보 선배님들도 있고 저 저희 선배님들 저 네 군대 다녀왔습니다 자 예비형 예비형 사회 적응 기간 여러분들 예비형 인기를 꼭 명심해주세요 자 예상 예상 이런 냄새가 일정 났습니다 일정 지금 자 이 노래 들으면 더 마음이 우울해지게 널 위한 멜로디 널 위한 멜로디 널 위한 멜로디 널 위한 멜로디 와 주로 어둠의 생에서 많이 배운 노래인데 여기다 음지로의 생에서 양지로 나오네요 자 음악 주시고요 다가왔습니다 또 나왔어 또 멀리 탑승 정말로 달렸다면 안 믿을까봐 사랑하다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긴그러도 차고 마음을 감춰도 잘 꾸하지가 나는걸 어떡해 웃은 걸 늘 참을 수가 없어 아쉽다! 더 이상 갖추는게 힘이 들었어 그들 향한 내 맘 노래하고 싶어 내 욕심을 가득 담았어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언제나 불러주고 싶은 이 노래 허락해줘 제발 받아줘요 내 맘 그 누구보다 더 잘할게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대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 남끼라고 충분하니깐 나의 노래만 해도 부족하지 나의 노래만 해도 부족하지 나의 노래만 해도 행복해지마 비워줘요 비워줘요 제발 사랑으로 채운 단 사람을 위한 이 노래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언제나 불러주고 싶은 이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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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 안 돼 난 오직 그대뿐 그댄 나의 마지막 사랑 원하수 그대만 사랑해 정말 너 사랑해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믿어줘요 제발 그대 없으면 난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 그대여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절대로 그대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 내 전문을 걸고 약속할게요 내 마음을 받아줄게요 나 그대는 사랑해 신동선수 백승선수였습니다 심사위원단 대놓고 신동선수스럽 광주일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광주일골에 신동선수 점수가 나옵니다 20점 만점 나왔네요 대놓고 편을 들으면요 20점 나왔네요 옆에서 박정우실 선수 광주일골을 이야기하는 듯이 아 이거 지역주의 차별주의 학교 시원주의 아 박기나영 선수 나오네요 2점 나왔네요 1점 나왔네요 김미윤 선수 나옵니다 20점 아 아 지역주의를 더 팔아요 김진철 선수 나왔네요 1점 나왔네요 그나마 10점에서 7점에서 급하게 10점이에요 20 20 60 60 2점 나왔네요 뭐 아니면 돌아요 20점 나왔네요